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님의 복음입니다. 이대로 말씀 가지고 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줄부터 빌리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이재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로마설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믿음의 무한도전을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무한도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무한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복음의 동력자들 때문이었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이것을 좁게 말하면 팀이라 그래야 말해요. 팀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림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용어에 자주 나오는데 최고의 구성원이 뭉쳐가지고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한다라는 뜻이죠. 1992년 바르셀러나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농구 선수단을 가르쳐서 사용된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드림팀이란 말이. 바르셀러나 올림픽 전에는 농구 선수들 중에 농구 시합에는 프로들은 그렇게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규정이 바뀌었어요. 프로 선수들도 농구 시합에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프로 선수들이 구성이 되는데 미국에서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농구의 전설들이죠. 농구 선수들 중에 마이클 조던 그리고 스코픽 피펜 또 매직 존슨 찰스 바클릭 이런 유명한 전설들 그 당시에 다 선수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니 당연히 압도적으로 금메달이죠. 이때부터 드림팀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보금 전파의 드림팀이었어요. 보금 전파의 드림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환상적인 영적 드림팀이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보금 사역은 그 어렵고 핍박과 힘든 어른 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들이 다 로마서 16장의 영적 드림팀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림팀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계 전 성도들을 제 동력자로 보내주셔서 함께 지역민족 세계보금화를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들 보금 전파의 드림팀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누리면서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나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언급하면서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의 동력자,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서 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사이했기 때문에 늘 이 동력자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력자라는 말을 헬라말라 수네르 고스, 수네르 고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의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의 동일한 목적과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돕는 사람. 그러니까 4단계 6장 3절로 사지로 오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그렇게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의 힘쓰리라. 이 말씀 속에서 동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 달란트와 재능이 다 있어요. 그런 재능을 살려가지고 교회 일을 서로 서로 다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능력 있는 리더가 누구냐. 능력 있는 리더는 모든 방면에 다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동력자를 두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사람들 같이 일을 안 해. 혼자, 혼자. 자기 생각, 자기 혼자서 설치합니다. 절대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런 동력의 삶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것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하실 것을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언제나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사고 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가 내가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막 기관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자기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제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야? 내가 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내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영적, 경제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합니다. 지속. 계속 꾸준히 지속하지요. 로마 신문자의 인물들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겁니다. 바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아,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구나. 아,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고 하면 쓰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정은주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구나. 이래 되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머리가 좋았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그럴 사람은 가치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심을 보면서 아,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인격적인 조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왜 가까이 가면 냄새가 안 나요?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어요. 바울도 문제 있고, 유광수 목사도 문제 있고, 주도 문제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문제 있어야 크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문제 해결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착 이러면 흔들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언제나 저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집곱마탈을 할 때, 언제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마시고, 생명 근 바울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열정을 보는 열정. 그래서 협력한 거예요. 모든 로마들, 심장의 인물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시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에 나니까 같이 독력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코람데오의 독력자들의 명단을 일절부터 밝히고 있어요.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신앙청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을 명단 1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놀랍게도 베베입니다. 베베, 여자예요, 여자. 당시에 이 유대 남자들이 아침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몇 명 참석했다, 몇 명 참석할 때 5천명이 먹었다, 5병이 먹었다 할 때 여사 빼고 옵니다. 여사 빼고. 여사는 숫자 넣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문화적 배경이 있을 그때인데, 이 베베를 먼저 언급했다, 파격적인 거예요. 바울이 일생을 사역을 마치면서 제일 먼저 이름을 전거한 것이 베베라고요. 그 정도로 가슴 속에 가장 감격스러운, 가장 먼저 나온 인물이 베베. 또 로마 침묵장에는요, 전체 언급 인물 중 3분의 1이 여자예요. 3분의 1이 다 여성들, 그만큼 바울에게 베베를 비롯한 여성 동력자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3분의 2가 돼요. 우리 교회도 3분의 2예요, 여성들이 3분의 2입니다. 얼마나 대단해, 여성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여성들이, 대만 캠프 간 거 감아 보니까, 전부 50몇 명 중에 전부 여자하고 남자 세 사람밖에 없어. 와, 여자 파워 세다. 3분의 2가 다 우리 교회의 여자들, 여자분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3분의 1은 남자인데, 이 남자들 3분의 1도 3분의 2에 영향을 받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영향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베베를 언급하면서 그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대단하지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표현을 아주 보호자라는 말은 프로스타티스.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유대의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법률적 조력자나 물질적 후원자를 말합니다. 법률적 조력, 법적으로 도와주든지 물질적으로 도와주든지. 이걸 한 거예요. 베베가 여자들만한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경제적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으로 바울과 바울팀, 이 전도팀들을 그렇게 위해서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겼으면 제일 먼저 베베를 첨가하겠어요. 오늘 오후에 여원 산업인 대회를 진행하는데 보금운동의 산업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한 산업인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이 언약 잡은 산업인이 얼마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보금사역에 성폐가 관련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에 물어줘야 바울팀처럼 경제적으로 팍팍 밀어줘야 바울이 성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투자라는 주제로 제가 특강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축복 붙잡고 천연의 응답받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3절, 4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화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두 번째로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가르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저들의 목을 내놨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면 거의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순교를 초대교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시기인데 그냥 얼마나 위기가 바울에게 많았겠어요? 그 많은 위기 때마다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 걸고 바울을 지킨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저들이 목을 내놨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동력자 아니에요. 생명 근동력자.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보금을 증거를 할 때 그때 브리스가 아울라를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갈 보금 증거에서 이들이 확 그냥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가 되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그냥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장소 옮기면 같이 옮기고 심지어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사던 모든 사업 다 정리해서 바울이 가는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도 부하여야야. 가이사 앞에 서야야니라. 이 바울의 비전을 보고 나서 미리 로마에 가서 이 로마,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고 이들이 집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건물이 없어요. 전부 다 집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이 많기 때문에 다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집을 교회로 해서 브리스가 부부는 항상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금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유익한 점 아니에요. 언제나 보금의 유익이 어느 것이냐. 이걸 기준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금을 위해서 거주지를 자주 옮겼고 평생토록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았다. 요즘 말하면 미션음이죠. 요즘 뭐 교회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영원군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만큼 보금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23재를 보면 또 다른 헌신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바울과 온 괴를 돌봐주었던 가이오 장로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는 모든 전도자들 모든 이 예수 믿는 가족들 다 숙식까지 다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이 보금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가이오 외에도 본문에 보면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받는 자, 친척, 뭐 어떤 동력자들 열거를 쭉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무난 인사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 성경에 기록이 났냐. 바울에게 뭐 허신하면 허신했지 그걸 뭐 성경이라고 말하냐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도 이런 모델들을 본받아서 몸된 괴를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자를 섬기고 똑같이 너희들도 바울의 팀들처럼 로마 신경의 인물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는 얘기예요. 한 신학자가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했어요. 영감된 사례집.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델적 삶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델적 이야기. 이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읽고 끝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무언의 명령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영감된 모든 성도들. 로마 16장의 인물들이 보여준 이 모델적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25절로 27절을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거시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슬을 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설을 시작할 때도 복음으로 시작했고 중기차게 복음을 강조했고 마칠 때에도 복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으로 맞죠.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일보로 맞추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시험들을 낚시며 그냥 폭 쓰러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밖에서 새가족들 중에 18년 동안 시험 들었다가 오늘 교회 처음 따라왔다가 옛날에 교회 다 냈는데 교회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인간들 모임에 이 문제 저 문제 다 있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 안 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게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그걸 몰라요. 복음이요. 복음이 복음이죠. 이런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뭐하러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교회 30년이 아니고 매일 새벽 기도해도 몰라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내 앞에서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에 장로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우리 입에서 화요일마다 성경고마다 큰소리 빡빡 치더라고 미국 갔었는데 LA인데 어느 장로가 그러다가 아 그런 장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장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데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답도 못하는데 내 모습 봤으면 실망하실 텐데 가르쳐주세요. 교회를 30년이 다님도 몰라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다니까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비서거다하게 살아요. 불신자 시험당하고 똑같이 시험당하고 사는 내용을 보면 불신자 시험당하고 똑같아. 오직 돈 오직 출세 오직 내 오직 자식 오직 전부 서론이에요. 전부 서론이 이제 있다 없어지는 눈에 보이다 없어질 거 복음을 모르니까 바울은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끝나요. 아멘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면 안 돼요.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처음부터 아니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알고 시작한 사람은 무조건 복음으로 끝나게 되어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중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대기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 14권을 썼는데 제일 많이 썼거든요. 어떻게 이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께 목해 어떻게 하면 전도 어떻게 하면 성경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모를 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냐고요. 바울이 바울을 대기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복음 여러분을 여러분 대기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아니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운 교회가 있는 것도 복음 때문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내 죄도 삶 받았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나의 영생 얻었고 이 주어진 복음의 참 진리가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너의 복음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완전히 각인 되지고 왜냐하면 체질이 바뀌고 완전히 그렇게 뿌리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삶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사단 공격이 많아요. 사단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불신자는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나 왜 이렇게 골짜한 일이 많이 생기나 사단이 공격해서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초대교회 다른 사람들은 다 모간대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만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니까 중요한 사람일수록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에요. 나무난한 기도 제목도 없고 나는 나무 편하다. 별 볼 리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 있다. 기도 제목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시 위한 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사단 공격에 사단 공격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만 건드리고 교회만 건드린단 말이에요. 불교를 건드립니다. 전쟁을 건드립니다. 우상숭비하는 거 왜 건드려요? 기독교회만 건드려요. 교회만 건드려요. 사단 공격. 어떻게 이겼느냐? 보금이 체질화된 사람. 그러시도록 확실하게 보금 결론 낸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금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은요. 사단이 예수 것과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도록 자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다른 데 관심이. 교회에 나왔는데. 다른 데. 자리. 싸움. 무슨 뭐. 자존심 싸움. 무슨.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너뜨려 버려요. 돈에 무너뜨려. 자리에 무너뜨려. 말 한마디 무너뜨려. 이 보금 교회 공동체를 다른 데 관심을 가져왔어요. 주로 시험되는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을 가져왔어요. 심지어 초신자들은요. 교회 오다가 주차당에서 시험들 돌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식당에 줄 서있는데 끼어들어 새치하는 거 보고 시험들어가 안 나와버려요. 새치인자들이 그래요. 보금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교회 왔는데 막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상하게 매너도 안 좋고 아주 말도 상스럽게 하고 수준이 나서 교회 안 나가.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면 볼 건 안 보고 엉뚱 거 봐가지고 여러분은 늘 보금으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 공격에 속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입니다. 특히 로마 16장에 바울이 자신의 독립자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3절, 7절, 13절까지 매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가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역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캠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하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기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함께 독립자 된 누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시대를 보면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복음을 사당시켜버렸어요. 없어 복음이 교회인데 교회에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있어. 철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을 사당시키는 그래서 복음에 반하는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이요. 이 3단체 3단체가 지금 세계를 다 잡아버렸어요. 세계문화를 다 지배했어요. 완전히 작아버렸어요. 세계문화를 다 잡아버렸잖아요. 보세요. 어제 뉴스 나왔죠. 그야말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크게 여자들을 히잡 쓰고 5만 명이 BTS 왔다고 오기 전부터 막 차를 와가지고 역사상 처음이네요. BTS가 뭔지 아십니까? 뉴 에이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프리메이션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뛰어봅니다. 미치도록 거기에 다 집중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혼을 다 빼버려요. 사단이 주택기가 음악이잖아요. 음악으로 그냥 옛날에 그냥 그런 유음 마이클 잭슨 다 공연장에 가서 기절해가 자빠져가 막 실려나가 실려나가 다 빼버려요. 혼을 누가 다 조정하는지 아세요? 3단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여기 빠져나왔다. 나와 이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언장 속에 있다. 기절입니다. 기절 홍해에 갈라진 기절과 더 큰 기절이요. 여러분 인격도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잘하고 있는 랩런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세상 문화에 다 젖어져 있어요. 세상 문화 속에 다 젖어져 살아. 핸드폰 게임 안 하면 왕따 당해. 계급이 다 껍수고 다 있어.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우리 내 비서 골목사 아이들이 아들 셋인데 이놈들이 막 이래가지고 야 압수 핸드폰 압수하니까 아빠 하루만 봐줘 50단계 마지막 단계야 하루만 봐주면 한 단계 올라가면 압수해도 좋겠대. 막 전부 이러고 게임 우리 손주도 이놈아 공룡 공룡 이름 다 외워 공룡 저것만 적어버려 우리 공룡이름 다 외워 자랑해 속으로 미쳤다 미쳤어 공룡이 공룡 이름 그 어려운 이름 외우는게 신기합니까 그 쉬운 복음은 안 외우고 복음 지금 SNS가요 너무 쉽게 지금 아이들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권을 다 잡아버려요 복음 들어가기 전에 세상 끝 다 집어넣어 취미생활 모든 것 다 석가 문화가 다 그냥 박아버려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다른 것 꽉 교회에 앉아있어 다른 것 생각해 다른 생각 다른 것 다 잡혀가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도 마음도 습관도 문화도 목적도 관심도 모든 게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면 그거 박수치고 웃지 마세요 한숨스럽게 봐야 돼요 큰일 났구나 주여 다 잡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모르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영역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적용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는 듣고 끝나게 만들어요 끝나게 만들어서 듣고 끝내라 그냥 들었으면 끝나 예배 봤자 끝났다 영암풀어 본 것부터 보고 끝났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는 데까지가 신앙생활이 듣는 건 아무나 다 들어요 적용이 안 돼 끝나 주차장 가서 챗바다가 끝나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다 끝나 한 달 안에 다 없어져 금년에 말씀드렸죠 남는 사람은 25%야 가시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좋은 밭 같은 마음 좋은 밭만 백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내 영혼 속에 박혀서 백배 결심을 맺게 하여 주옵사사 실행하게 하여 주옵사사 적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적용이 영계 모드 성도들 강단 말씀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사사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야 견고한 응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피해되어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사사 성도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5질에 보면 네레오 네레오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 나와요 로마 주 심장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많이 들여도 봤지만은 네레오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 네레오가 누구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크레멘스의 비서였어요 이 집정관은요 집정관이란 말하자면 황제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 토미티안의 사촌동생인데 그러니까 집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멘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네레오 황제 시대 시절 때 네레오 황제 때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났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의 주범을 누구를 몰아섰느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모든 황제부들 로마 사람들까지 다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엄청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엄청 많이 죽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다 뒤집어 시작해서 무자비하게 박혈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와 달리 크레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이 달라면서 갈기갈기 찢어먹는 그런 순교 현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 몸이 타가는데 죽음 앞에다 찬양할 수 있느냐 웃을 수가 있느냐 감사할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캐션이 붙었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면서 저렇게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충격을 받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고민 고민하다가 이 비밀리에 기독교인들을 접촉하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접촉하게 되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의 시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주선했냐 바로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가 비서하면서 이 중요한 크레멘스를 이 복음을 듣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건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여정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몰라 알지도 못해 드러나질 않아서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신이 지속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다 안구여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거는요 보세요 바울이 기억을 하고 드러난 사람이나 안 드러난 사람이나 다 일일이 천거를 하듯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건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달고 계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영원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된 그래야 응답이 없고 그래야 처음이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갈등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있게 쓰임 받기를 재므로 주부합니다